12월 3일 새벽 5시에 일본 아기타 현에서 스프라이트 발광 현상이 있었습니다. 스프라이트 발광 현상은 하늘의 공간에 나타나는 번개의 일종이며 공간의 얼음운으로 전리층 이상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난달 11월 12일 새벽 일본 히라츠카시 박물관의 학예사 후지히 다이치 씨는 스프라이트 발광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스프라이트 발광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시즈오카 현 후지시와 가나가와 현 히라츠카시이고 붉게 보이는 빛은 상공 약 40킬로에서 80킬로에서 발생하는 스프라이트 발광 현상입니다. 11월 12일 새벽에 지진 발광 현상 이후에 11월 13일에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했으며 특히 발광현상 하루 뒤인 11월 13일에 고수반도에서 규모 4.4의 강진과 규슈가고 심하형, 사스마반도에서 규모 4.7 그리고 17일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0과 4.2의 지진이 연속 두 번 발생을 했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15년 5월 30일 저녁 8시에도 이 스프라이트 발광 현상이 나타났었으며 그 스프라이트 발광 현상 이후에 30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7.8의 강진에 이어서 31일에 이즈제도에서 6.2의 강진과 6월 8일에는 아우무리에서 6.1의 강진들이 잇따라서 발생하였으며 그 지진들로 인하여 일본 도쿄에서 건물들과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 강진으로 일본은 나리타 공항 도쿄 주요 국제 게이트웨이에서 두 개의 활주로 일시 폐쇄되었으며 도쿄의 전철은 일시적으로 중지시켰으며 축구 경기도 중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 강진은 대한민국 남해안 일대에서도 감지가 됐는가 하면 네팔과 인도에서도 감지가 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에는 일본 요코하마 남부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도카라엘도에서 군발 지진들이 발생 중이며 8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3개월간 200번의 군발 지진들이 발생 중이고 도쿄 근처 이주 오우시마에서도 12월 7일까지 2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진 발광 현상과 지진운은 과학적으로는 지진과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